안녕하세요 집쌤 tv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철도 교통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서남북권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이나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 강남이나 중구 종로구 여의도까지 오는 교통이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이 직선거리로는 별로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로망이 별로 좋지가 않죠. 올 수 있는 길이 서부간선도로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지하철로 오려고 해도 몇 번씩 갈아타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2일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중심부까지 오는 시간이 한 50%에서 70% 이상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늘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러 역이 생기는데 그것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신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행에서부터 서울 여의도까지 한 45km 정도 되는 길이가 생기고 정거장은 한 15개소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하철보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정도로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 매설물들을 이렇게 피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선으로 뻗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속 한 110km 정도 평균 속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 지하철보다 2배, 3배 정도 더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9일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자 신안산선 노선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 구로를 통과해서 시흥사거리 지나서 광명역에서부터 두 갈래로 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오면 기존에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소사원시선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다니고 있는 철도예요. 이 철도선을 함께 공유를 해서 연결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원시에서 송산, 그린시티, 화성에 있는 송산까지 연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목감과 성포를 지나쳐서 안산 중앙, 그리고 안산에 있는 한양대의 캠퍼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지금 안산이나 시흥 쪽에서 지금 여의도 쪽으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철도로 오게 되면 한 두 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데 한 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차를 끌고 오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서부간선도로라는 길이거든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이 도로가 항상 굉장히 막혀요. 이 거리가 총 한 10km 정도 되는데 보통 올라오는 거는 시간당 30km 정도 속도가 나고요. 내려가는 거는 속도가 18k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느린 거죠. 또 게다가 이게 지금 느린 이유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새벽에 가지 않으면 항상 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지금 여의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금천IC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서부간선도로 끝에는 서양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히는 거죠. 서양고속도로로 가려는 차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광명 인근에 이케아나 여러 아울렛도 많이 생겼고요. 코스트코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동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한대압역 있죠. 여기서부터 여의도까지 실제로 오래면은 전철로는 약 1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1호선, 5호선 이렇게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러면 이 지금 형행량이 많은 서부간선도를 이렇게 옆으로 넓히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옆에 안양천이 있죠. 이것을 함부로 복개해서 넓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2021년쯤에 이 서부간선도를 지하로 내려버리자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은 서울에서 가장 긴 지하터널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1시간 15분 정도 걸리던 것이 이 신난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로 크게 단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시역에서부터 여의도로 가게 되면 보통 여기도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렸는데 36분 정도로 매우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서남북권에서 서울 중심부로 오는 교통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먼저 이 차량기지가 속해야 될, 한번 지우고 가볼게요. 이 차량기지를 건설을 해야 되는 송산 쪽에서부터 원시를 먼저 개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여의도까지 다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의도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공덕역을 지나서 그리고 서울역까지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신난산선 노선도의 상단에 있는 이 여의도, 공덕, 서울역 이 2차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3개 호선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덕역을 지나게 되면 공덕역은 현재 5호선, 6호선, 그리고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경희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덕역과 그리고 특히 서울역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 서울역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강남이나 종로, 중구 쪽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도 훨씬 더 서남북권에서 접근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의도에서부터 이제 영등포로 시작을 해서 서남북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투자자로서 유념해야 될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등포 부근을 한번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쪽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신도림에서부터 영등포역까지 여기가 좀 개발된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매우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쪽방총도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영등포는 원래 기존부터 공업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폐공장, 운영하지 않는 그런 공장도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홍등가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정해서 많이 변할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눈여겨보셔야 될 곳은 이제 신풍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인데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역의 바로 위쪽은, 위쪽 보이시죠? 이쪽은 신길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2020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지로 조성이 될 것인데 좀 교통 편의성이 강화되니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2017년에 입주한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34평형대가 한 12억 정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풍역은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보라매역은 경전철 신림선역이 있어요. 그 신림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W역세권이 되는 거죠. 신풍역과 보라매역 둘 다. 그래서 이 두 역을 이렇게 환승역세권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에 좀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라매역에서도 나중에 신림선 경전철을 따라서 여의도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신풍역에서도 여의도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신림 뉴타운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구로 공단역이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그 공단이라는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공장이 많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름을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뀔 건데 현재는 이렇게 공장이 한동한동 서 있는 그런 개별입지 공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보다 집합건물로 지식산업센터 예전말로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쾌적하고 좀 더 젊은 층이 일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원래도 여기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타고 이 2호선을 이용해서 타고 내리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안산선이 여기를 또 통과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이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파트보다는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다음 남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석수역과 광명역이 있는데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석수역이 있죠.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기존 1호선과 환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가 서울에 들어가긴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상위 도시지역보다도 집값이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 이유가 동쪽으로 가면 삼성산이라는 곳에 좀 막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1호선이 지상철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철로 인해서 조금 단절이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이 안양천 때문에 또 확대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게다가 또 학군도 좋지가 않으니까 집값이 아직까지도 많이 반영이 안 된 상승이 많이 안 된 곳에 속하는데 좀 안 좋은 것이 하나가 더 있었죠. 이 북쪽에 철제상가가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공구상가, 철제상가 이런 것들이 화성 쪽으로 좀 이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의료시설과 상업시설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더블역세권이 되고 여기에 있는 철제상가가 이전을 하게 되고 의료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KTX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죠. 그리고 광명에서는 강남순환도로랑 그리고 수원광명고속도로 그리고 제2, 제3 경인고속도로나 서양고속도로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안산선도 지나갈 예정에 있고요. 월곧판교선도 이렇게 지나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권에서는 이 교통망으로는 어디에도 이제 좀 꿀리지 않는 그런 손꼽히는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이쪽은 입지가 괜찮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가격 상승이 많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형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안산선은 광명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목감과 안산, 한양대 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시흥시청, 원시를 지나쳐서 화성에 있는 송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다음 광명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송산으로 가는 선을 살펴보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시흥시청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있는 장현택지개발지구인데요. 이 경기도 시흥은 본래 좀 개발지원구역이 좀 많은 지역이었어요. 산지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산들을 개발지원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을 한 거죠. 이쪽은 이제 장현지구라고 하는데 이런 구축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에는 새 아파트들도 있어요. 지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중후반에서 5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안산이나 시흥 쪽에도 굉장히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과다 공급되는 이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시흥시청역이 생기는 곳과 이쪽은 조금 거리상으로 멀기는 한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흥능공역도 있고요. 위성사진을 통해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죠. 다음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4호선이 지나가는 초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초지역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현재 서해선도 다니고 있어요. 신안산선도 들어올 예정에 있는 거죠. 이 인근의 안산 자체에도 굉장히 분양 물량이 많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송산 그린시티거든요. 인근에 분양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일단 당장 집값이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안정적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초지역에서 코앞에 붙어있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단지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 신축 아파트는 한 5억 가까이 하고요. 이 아파트 뒤쪽에 2015년식 아파트가 있는데 안산초지두산위브라고 있는데 3억 후반 정도면 30평대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광명에서 목감을 지나쳐서 안산중앙역과 한양대역으로 오는 쪽을 보면 여기 있는 4호선 중앙역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살기가 좋아요. 근처에 여러가지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고 학군도 좋은 편에 속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인근의 공급 물량 과다 때문에 바로 반등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지역보다는 상권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앙역 인근에 있는 안산센트럴 프루즈와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에서 6억까지 30평대 매물이 있어요. 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주의 깊게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풍이나 영등포 같은 곳은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이미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흥이나 안산에 있는 곳들이 사실 가장 신안산선의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에 있는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쪽에 있는 안산과 시흥지역 그리고 화성에 있는 송산까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물건이 쌓여가니까 전세가는 점점 내려가고 그리고 매매 거래도 잘 안되니까 매매가도 점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일 뿐이고 그 물량들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쏟아지진 않거든요. 점점 소화가 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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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